좋아요, 구독 대표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업종 좀 어떻게 되실까요? 지금 최근에 계속 순환매들이 돌고 있다 보니까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대형주들도 굉장히 흐름들을 좋게 잡아주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우리 시청자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입자를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.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도주를 흐름들을 계속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주도주의 성격들을 좀 강하게 띄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진입을 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일단 종목의 이름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고요.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강하게 한번 올라왔었다가 갭상승 이후에는 좀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들을 한번 보여드리게 된다면 지금 앞쪽에서 나와 있는 16,000원대의 지지관대로 한번 잡아주고 올라와주는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17,000원 자리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고요. 혹시라도 위쪽에서 박스라인을 잡아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15,00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손절 단가는 15,000원 자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차트 구성들은 올라와서 윗고리 자리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이 윗고리들을 먹고 위쪽에 있는 박스라인을 좀 제대로 진입해주는 구간대를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18,000원 자리, 오늘 윗고리 자리 나와 있는 구간대입니다. 18,000원 자리부터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보시면서 다음에 보셔야 될 자리는 18,640원 이 자리를 뚫어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 위쪽으로 19,000원대 정황자리가 있다 보니까 19,000원대부터는 수익 실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상황 안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위쪽에서도 박스라인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현재 자리부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, 구독